그 다음에 Interpolat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Interpolation이라고 썼습니다. 이거의 사전적인 의미는 덧붙이다, 보관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 샵 그리고 중괄호를 열고 중괄호를 닫은 기호를 사용해서 변수를 이용해서 속성이나 선택자의 이름을 동적으로 치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제를 해보죠. 먼저 변수를 선언합니다. Side는 Top이고 Radius는 10px입니다. 그래서 점 라운디드 다시 Top이라고 하는 선택자가 나오고요. 이거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 Property 즉 속성의 이름이 나오는데 보더 다시 하고 샵 중괄호 그리고 안에다가 달러 사이드를 하게 되면 Top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 들어오겠죠. 그리고 중괄호를 닫아주고 마이너스, Radius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이름이 Side 변수가 들어오면서 Top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Side 변수의 값은 Top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이겁니다. 예, 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요. Mixin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자 속성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고요. 선언할 때는 골뱅이 Mixin으로 시작을 하고요. 호출할 때는 골뱅이 Include를 사용을 합니다. 자, 예제를 보시죠. 골뱅이, 정확하게는 at이죠. 근데 저는 골뱅이라고 하겠습니다. 골뱅이 Mixin, Rounded 다시 Top이라고 하면 Rounded 다시 Top이라고 하는 Mixin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이 Mixin의 내용은 다른 곳에서 호출될 때 저 내용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이 Mixin, Rounded 다시 Top이라고 하는 Mixin의 안쪽에서 변수를 선언하는데요. Side는 Top이고, Radius는 10px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위에서 배운 예제와 똑같은 예제네요. 그리고 보더 마이너스 샵 중괄호, 사이드 중괄호 닫고 마이너스 Radius는 Radius라는 변수를 쓴다고 하면 자, 이런 내용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사이드는 Top이고, Radius는 이 위에 있는 변수인에서 10px이 될 테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값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 CSS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예를 들면 샵 내부 바, Li 중괄호 안에다가 골뱅이하고 include라고 적어준 다음에 이건 약속되어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 뒤에다가 Rounded 마이너스 Top을 하게 되면 Rounded 마이너스 Top이라고 하는 Mixin을 호출해서 여기에다가 치원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샵 내부 바, Li와 샵 푸터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선택자들의 안쪽에 이 위에서 선언했던 이 부분이 공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되는 그 CSS를 만들어주는 거죠. 즉, Mixin을 사용하게 되면 자주 사용하는 이 이펙트들의 모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룹들을 Mixin으로 정의해놓고 나중에 그 Mixin이 필요한 곳에서 호출만 해주면 그게 글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많은 곳에서 사용되는 공통된 로직은 만약에 변경이 필요할 때 일일이 변경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자라고 하는 거. 아기먼츠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아까 함수 설명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함수에서는 인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그 함수가 실행될 때 그 함수가 실행될 조건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함수의 인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위에 있는 이 Mixin이라고 하는 Mixin 같은 경우 Rounded Top이라고 하는 Mixin은 자, 이 함수 안에 변수가 Side는 Top이고 Radius는 10px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매립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은 변경할 수가 없어요. 예, 물론 코드 상에서 저 Top을 다른 걸로 바꿀 수는 있지만 동쪽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아, 정확하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네요. 어, 샵 내부 바 Li에서 Li의 결과값이나 푸터 안에 들어오는 Rounded Top에 만들어주는 Top이 만들어주는 결과값이 같다라는 거죠. 그 두 개의 결과값을 다르게 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숫자들을 바꾸고 싶다. 그럼 Mixin은 새로 선언하든지 아니면 Mixin은 쓰지 않든지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인자를 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Rounded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괄호가 열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자로는 Side 두 번째 인자로는 Radius 그리고 콜론 어, 10px이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 콜론하고 10px이라는 것은 이 Radius라고 하는 이 변수의 기본값이 10px이라는 거고 여러분이 특별히 Radius의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저 10px이 내부적으로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더 다시 어,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럼 이 Side는 변수인데 이 변수는 이 위쪽에 인자로 선언이 되어 선언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Radius도 마찬가지로 위쪽에 있는 인자로 선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걸 호출을 한번 해볼까요? 자, 내부 바 L I 그리고 인클로드 인클로드는 믹스인을 호출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라운디드 하고서 괄호에다가 Top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 괄호에 나온 괄호는 이 콤마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값이 Top이면 이 라운디드를 선언한 이 함수의 선언부에서 이 첫 번째 변수가 바로 Top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Top이 이 Side에 들어오면서 Side의 값이 이걸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는 Top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보더 마이너스 Side 마이너스 레디우스가 보더 마이너스 Top 마이너스 레디우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레디우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Top 뒤에다가 아무런 값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값인 10 픽셀이 사용이 되면서 여기 있는 이 레디우스라는 값은 10 픽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Top과 Top과 10 픽셀인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믹스인으로 선언한 이 CSS 이펙트를 CSS를 이 CSS는 보더의 어떤 위치 그 보더 테두리 있잖아요. 테두리의 위쪽에 있는 테두리냐 옆에 있는 테두리냐 아래에 있는 테두리냐 그 테두리의 위치를 지정하는 동쪽으로 변경할 수 있는 예제인데요. 만약에 여기 있는 요거는 Top을 줘서 위쪽에 보더의 디자인을 바꿨는데요. 만약에 왼쪽에 디자인을 바꾸고 싶다면 이 라운디드 옆에 라운디드로 레프트 값을 주게 되면 여기에 요긴 요 값들이 레프트로 바뀌면서 왼쪽에 있는 테두리의 값이 8 픽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인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함수가 실행될 때 또 믹스인이 실행될 때 그 믹스인이 믹스인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변수의 값을 여러분이 부여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 변수를 부여해서 이 코드의 재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argument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불러오기 기능인데요. 골뱅이 import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자 CSS도 import 명령을 지원하는데요. 이 CSS에서 import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import로 인해서 다른 CSS 파일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그 파일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는 동안에 CSS가 네트워크에 지원된다거나 지연된다거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화면이 표시되는 게 느려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트워크에 한번 커넥션을 하는 행위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행위고 그리고 비싼 작업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네트워크 상으로 커넥션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바로 그런 것들을 보강해주기 위해서 SASS에서 import라고 하는 명령은 이 CSS의 import와는 다르게 그 파일을 실제로 읽어서 삽입해주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 이 import되는 대상 즉 불려지는 대상 불러오는 파일 말고요. 불러옴을 당하는 파일이 파일의 이름의 약속이 있습니다. 파일 이름은 언더바로 시작이 돼야 되고요. 예를 들면 언더바라운디드.scss와 같은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SASS에서 이 파일을 사용할 때는 앞에 있는 언더바를 제외하고 뒤에 있는 .scss라고 하는 SASS의 확장자를 제외한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라운디드라고 하는 이름만을 언급하시면 그것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해보시죠. 자 여기 보면 언더바라운디드.scss라는 파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파일은 불러짐을 로딩을 당하는 파일인 거죠. 자 그리고 SASS 파일이 있는데요. import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하고 라운디드라고 적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라운디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언급한 이 내용에 따라서 이 마이너스 라운디드.scss를 찾아서 그 파일이 있으면 그것을 여기 있는 이 부분에다가 치환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밑에 있는 이 부분인 거죠. 보시다시피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을 로딩해서 여기에다가 탁 갖다 붙이고 이 골뱅이 import 라운디드라는 부분은 사라진 거죠. 자 여기까지 제가 그 SASS의 문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더 많은 문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SASS 레퍼런스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라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이걸 클릭해보시면 SASS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다큐멘테이션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 SASS 레퍼런스죠. SASS 레퍼런스를 통해 들어가시면 SASS의 모든 기능을 이렇게 잘 정리해놓은 페이지가 있으니까요. 더 많은 기능 더 많은 자유도를 원하신다면 이 부분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